30초 딱때마다 시작하는거지 5,4,3,2,1,9 35초에 시작하겠습니다 메뉴 뭐에요? 짜장면 짜장면 30초 컷 한번도 성공해본적 없다는 짜장면 30초 컷 음식을 만나게보야되는데 이게 참 극한직업이다 고음과의 배장 아 이거 되겠나? 미션이 없어요 혹시라도 성공하면은 원래 청제 부탁했는데 미션 주실분들이 없으니까 짜장면은 시켜놨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죠? 이미 빨대 꼬바스 이미 짜장면 시켰어요 나온다 나무색 하나 하나 시켜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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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뿜데이 뜨거우면은 못먹어요 비벼주세요 이 시켜놨고 많이 뜨겁지 않았네 많이 지켜놨고 자식이 소금을 찍힌거 시켜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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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um warfare 30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 준비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갑니다 형들아잉 잠깐만 아니에요 먹지 마세요 5 4 3 2 1 9 2 2 3 2 3 2 3 3 2 3 3 3 3 4 4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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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8 9